퓨럴 아이 불리한 최대한 힐을 많이 걸어놓자 영골사격 아아! 제발 아 퓨럴 걸렸다 예전 힐을 많이 걸어 아이씨 1 남았어 아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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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으 아안돼안돼안돼안돼 역병에서 무조건 다운톤 잡아야 돼 어? 아니네 아 왜 이게 회피가 또 출열딜을 노리자 어차피 쟤네들은 좀 회복을 못해 흐흐흫 흐읏 잠깐만 잠깐만x4 와 아 이.. 아니 잠깐만 이거 흐흐흐흐흫 흐흑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흫흐 아흐흐흐하흐하ики 크윽 크흐흐흐흐흐흐EX 아아아앜하핰 어울 уров 어? 어? 어 말아 먹었어 어, 힛! 첫 턴부터 치명타 아주 좋아 마스터! 임프레셉! 아, 근데 이길 수도 있어요 이길 수도 있어 어, 생각보다 그렇게 데미지가 세진 않아 지금은 야, 근데 광역들이 미쳤는데 어? 어, 잠수다 어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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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꼭 딜렀는데 둘 중 하나만 골라갖고 아니, 셋이야? 아니... 이게 말이네 하하하하 와, 귀여운 공포다 제발 생활이 흘리듯이 죽을 수 있어 아니야, 레이널드가 살릴 수 있어 살려, 살려, 살려 잠깐만 어? 어? 워호우! 죽을 수 있어 아, 오스먼드의 사슬이 여기서 뜨네 격전을 벌인 보상입니다 헉! 오마이갓! 오오! 호호호, 마이갓! 아, 근데 이건 떠나야겠다 얘는 다음 턴에 이제 죽을 수도 있어 소독단이 맞어 chanting 햄 미친 짓 한번 해볼까여? 가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솔직히 망했다고 봐도 상관이 없거든 진짜 뭐 아니면 도야 이거 망하면 이건 접어야 돼 그래 할 수 있는 거 다 한번 해봅시다 청소 4개 가자 위다도 안 돼 저의 닙은 여유로운 판타시 2년이야 아이고 아이고 충천한 싸움꾼이네 이걸 배피해? 아 다행이야 출혈조항이 높아서 다행이야 아 해피맨 아유 잘한다 오케 한명은 잡았고 오케이 스트레스 다들 내려갖고 와 출혈질 아냐 이거는 스폴링 해야돼 아아 잠깐만 마녀 먼저 잡고 마녀 먼저 잡고 어우 아 기절도 안 먹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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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탬 아 우리 Made Elections 마이탬 억 아 ICE 아 아 어 됐어 안됐어 아 그래도 이게 돌아가서 다행이네 빨리 치료해 그래서 해피맨만 나오면은 어떻게든 가능할거 경주로 약 주는겁니까? 죽어라 그리고 한놈만 노려 어이구야 어이구야 살아야한다 한 번 하고 가자 이거 동풍랑 하고 거머리를 꼭 쓰고 잠깐만 열정적인 연설로 가자 쌈구 먼저 잡자 엄맬 아 해피맨 진짜 다행이다 오케이 추를 치료해 와드 와드 기절했어 와아 아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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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 잠깐만 오케이 2개 오 갱플랭크 한놈 잡고 시작한다 얘를 살려 그래야지 심장마비 걸렸을때도 다시 돌아갈수있어 에헤이 에헤이 저기요 오 안돼 이건 살아야돼 어떻게 살아나 계속 근데 안돼 안돼 야 너 그럼 죽어 죽는다고 죽는다고 죽는다 이 당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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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었다 아 아 아 아 아 그 와중에 도전까지 2개나 달성했네 12명이네 이제 1회차는 여기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더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1392원 남았지 나머지 애들은 이제 다 쪼레비지 이게 망했어 마지막으로 이건 한번 해보고 가자 영랩 음 가 아 아아 얘들아 잘 죽어라 잘 가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 1회차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끝났어 51번째 주에서 죽은 영어 16명 이렇게 길고 길었던 1회차가 끝났네요 아이고 으 으 으 으 으